안녕하세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이태은 목사입니다. 이제 2022년도 봄이 되어 가고 있죠. 지난 주말에 계엄 예배 참석하려고 여기서 남쪽으로 차로 한 3시간 정도 내려가서 하루 밤 지내고 계엄 예배 참석하고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시 기온이 아직은 완전히 따뜻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봄꽃이 막 피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참 근데 제가 지금 토요일에 녹음하고 있거든요. 3월 12일 지금 밖에는 눈이 오고 있습니다. 아 오늘이 3월 12일인데 눈이 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배경을 제가 조금 전에 나가서 이제 영상을 찍은 그 영상을 좀 했는데 제가 강원도 강릉에서 3월에 눈 맞아본 이후에 미국에서도 이런 경험을 할 줄 몰랐네요. 아 참... 창밖의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말씀 중간에 좀 건너뛰고 4장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듣고 들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단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엔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 말씀 잘 들으셨죠 지난번에 야구보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짧게 좀 말씀드리면 야구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구보가 초대교회 여러 곳에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서신서입니다 사도 야구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가족이죠 가족인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후에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자 목회자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야구보가 장시 초대교회 내에서 특히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야구보서 1장 1절부터 보시면 야구보서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을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서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고 하기도 하지만 당시 신약시대에는 이미 이스라엘의 열두지파가 그 구분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새로운 영적인 열두지파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야구보서의 내용이 유대교를 배경으로 한 성도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에 더 동의를 합니다 교회는 처음 생길 때부터 참 다양한 성도들로 이루어져 왔죠 크게 유대교를 배경으로 한 성도, 헬라 문화를 배경으로 한 성도라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별이나 나이나 인종이나 문화 여러가지 다양한 배경의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보면 한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배경과 성품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참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곳이 교회인데 이렇게 다양함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래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구보서가 좀 더 집중하는 것은 성도들의 배경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다양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다양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한 믿음 아래에서 한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다양한 리듬의 깊이가 있다는 것에 보다 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배경의 성도들이 한 교회 안에 있는데 믿음도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어떤 경건이 참된 경건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이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바른 믿음의 행실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구보서 4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1절에서 성경은 성도들 간의 다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정말 그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곳이어야 할 것 같은데 서로 사랑하는 곳이어야 할 것 같은데 정말 이상하게도 실제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가 않죠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다투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게 흥미로워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교회 안에는 다툼이 있어 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야구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구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비교적 이른 시기에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순서를 추정해 볼 때 야구보선은 거의 항상 가장 초기에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 야구보선에서 벌써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다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교회가 거의 처음 생길 때부터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어 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간접적인 해석이지만 성경에 보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6장에서는 처음 교회 안에서 집사라는 직책을 세우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왜 집사라는 직책을 따로 세우게 됐냐면 그 이유는 바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아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어떤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쩌면 거의 항상 다툼이 있다는 것을 성경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 저는 이제 쉬는 날에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있는 산책로를 찾아서 혼자 걷곤 합니다 주로 제가 쉬는 때가 월요일이라서 아이들 다 학교 가고 제 아내도 일하러 가고 그러면 이제 월요일 오전에 저 혼자서 산책로를 따라서 걷는데 그 시간에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서 이제 걸으면서 바람소리 뭐 새소리 이렇게 들으면서 걷다 오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뭐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큰 운동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약간 운동이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 배경 영상도 제가 이제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이 호수가에 있는 산책로를 걸으면서 찍은 영상이거든요 이런 시간을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이제 제가 혼자 걷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지난 주말에 계엄예배에 참석했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거기 오셨던 분들 대부분 또 이렇게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도 예전에 저와 같은 교회를 섬겼던 분들인데 저는 물론이고 지금은 다들 각자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분들 모두 정말 참 신실하고 또 순수한 신앙의 성도님들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경건한 성도님이신데 이렇게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된 이유는 교회 안에서의 다툼과 갈등이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한동안 기독교 소점에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있는 갈등과 다툼을 보면서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다라고 실망을 하면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현대 교회 안에서 다툼과 갈등은 교회를 정말 어렵게 하고 전도와 선교의 문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모인 곳에 갈등과 다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성경에서 보면 초창기 교회에서부터 갈등은 있어 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 하나만 갖고 배경은 다르고 성격은 다르고 관심사가 다 다른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정말 그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또 믿음의 차원에서 또 믿음은 같다고 하지만 그 믿음도 서로 깊이가 다르고 때로는 또 가짜 믿음도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그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다툼과 갈등이 없을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좋을 리가 없잖아요 성도들 사이에서의 다툼은 사탄이 쉽게 끼어들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계기가 되고 또 성도들도 쉽게 죄에 넘어지고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고 야짜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툼과 갈등이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모순이 되게 되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없을 수 없다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다투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면 어쩌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다툼을 좀 줄이거나 다툼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1절 후반부 말씀 보시면 성도들이 다투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정력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정력이 무엇인지 그 정력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는지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다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정력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헤도네입니다 헤도네 헤도네는 욕심이나 탐욕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쾌락이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정력이 무언가를 탐내거나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보다 근본적인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 자기의 쾌락을 채우려는 본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력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탐내는 그런 모습보다는 나를 우선시하고 나의 기쁨이 되는 것만을 먼저 채우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본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아닌 우리가 교회입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 기쁨과 내 쾌락만 나만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거기서 성도에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욕심, 나의 기쁨, 나의 쾌락을 우리의 교회에서 채우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1절에 이어서 성경은 이 정력에 대해서 나의 기쁨을 먼저 우선시하는 정력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정력의 마음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성도들 사회에서 다툼의 원인이 정력과 욕심에 있는데 그 욕심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다툼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정력과 욕심이구나 이기적인 마음이구나 알았는데 그 원인은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 절대로 채워지지 않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에 빠지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관을 보면서 사탄의 유혹이 물론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욕심이 자신의 이기심이 더 커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절대로 채워지지 않을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아직 온전히 성화되지 않은 인간들이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다툼을 그냥 인정하면서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구나 이렇게 포기하면서 이 땅에서 이대로 그냥 다투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의 다툼을 없애는 또는 줄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데 먼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사탄도 가까이 하지 말고 심지어 내 자신마저도 가까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더욱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다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욕심을 주장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이기적이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다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아예 인간관계를 떠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이 말씀은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8.1의 말씀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그 두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이기적인 마음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중에 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나중에 하고 먼저 나 자신의 이기심을 먼저 채우는 것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서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은 내 기쁨을 위해서 희생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나눔의 대상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나누고 섬기고 또 사랑하는 그 길을 통해서 갈등과 다툼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은 9절에 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씀은 8절 후반부에 있는 죄인들아 라고 나오는데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툼으로 인해서 상처 주고 죄 지은 성도 다툼을 일으킨 성도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아 내 기쁨을 채웠다 라고 기뻐하지 말고 즐거워하지 말고 상처받은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슬퍼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서로 다투는 것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 누가 제일 좋아하고 누가 제일 슬퍼할까요 교회가 무너지기를 좋아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이 제일 좋아하겠죠 또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가장 슬퍼하시겠죠 다툼은 비기는 거 없습니다 승자와 패자를 만들게 되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으면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집니다 그러면 다툼에서 이겼다고 웃음이 나오고 즐거워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슬퍼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그렇게 다툼과 종욕에 빠진 우리의 잘못을 애통하며 슬퍼하며 회개할 때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 줄어들게 되고 없애는 길이 되는 것이죠 종욕에 빠진 우리의 모습들 죄악에 빠진 우리의 모습들 다툼 속에서 주님이 슬퍼하시는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애통하며 슬퍼함을 통해서 갈등과 다툼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8절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겸손하라는 것이죠 나보다 다른 성도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선비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에게 큰 손해가 된다던가 교회의 운명을 바꿀 만한 그런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신학적으로 지나친 이단의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들어주고 받아주고 내 의견 조금 낮추고 다른 성도들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교회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낮아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툼은 승자와 패자를 만든다고 했죠 그런데 낮아지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은 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것은 다툼을 줄이고 서로 화해하고 화목함을 교회에서 회복하게 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다툼과 갈등을 이겨내는 또 다른 길이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의 내 자신의 주장 내 자신의 생각들 그런 것들이 정말로 나에게 큰 손해가 된다던가 신학적으로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이라던가 법적으로 아주 중범죄가 아니라면 성도들 앞에서 낮아지고 그들의 모습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모습들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구보소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사이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있는 다툼에 관한 말씀 보았죠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다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교회에서도 다툼이 없는 곳을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다툼이 없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슬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회개하는 모습들 또 마지막으로 낮아지려 하고 내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런 성도들이 이런 교회가 갈등과 다툼을 이겨내는 교회이고 나아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좀 떨어져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비시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서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의 교훈을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 찬양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함께 하실 찬양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처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나 자신의 기쁨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기적인 그 시선을 돌려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나의 시선을 고정할 때 주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죠 또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먼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저는 또 다음에 귀한 말씀 가지고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기쁜 모습으로 다음엔 눈이 안 오겠죠 다음에 또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